겨우 가까워진 우리의 거리 하지만 여전히 쉽지가 않다 내가 발표할 책들 다 빌릴 테니까 이따가 늦지 말고 와 가까이 있으면 내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 자꾸 거리를 두게 된다 4 아 그 조작인 제가 다 하겠다니까요 아 걱정 마세요 저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제가 오늘 알바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오늘 조모임 안 오셔도 됩니다 정말요? 걱정 마시고 알바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미안 많이 늦었지? 어 그럼 다른 애들은? 이게 바로 조모임의 현실이다 뭐야 너랑 나 말고 아무도 안 온 거야? 뭐 너도 바쁘면 일찍 가던가 아휴 조작이라고 이렇게 다 준비한 거야? 너무하네 이렇게 과자까지 준비했는데 우리 까치 흠매 너무 많이 변했네? 아휴 뭐야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지 밤새울 거야? 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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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했다 하 이게 바로 조모임의 현실이다 그대여 그대여 그대 손을 잡고 갈 수 있어 너무나 좋아요 좋아요 내 사랑 그대여 내 사랑 그대여 그대여 나 portrait 문 닫았어? 어 근데 이미 기숙사 문이 닫았어 진짜? 어떻게 짐을래? 어떡하냐 기숙사 닫아서 영원히 보게 영화? 그럴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